말씀 앞에서 경애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 새 영원히 고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자 할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닌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바람이 따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애함으로 경애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죽게 홀로 섭니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 새 영원히 고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닌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자 그 한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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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일에 도매여 일어나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곳에 임대하실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이마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이마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법을 임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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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약속을 잊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여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연별에 어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을 잊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여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을 잊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이 또한 내 오래를 가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실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의 삶 가운데 홍수가 차고 폭풍이 불어도 우리가 주님 손 붙들려 반석 대신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산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내가 그리워드가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산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니가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바치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죽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달고리 헝덩덩어들어 주말의 공정에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바치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죽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달고리의 벌떡덩어들어 주말의 공정에 미어선 한 번을 알았습니다 거친 벌떡 거친 벌떡 거친 벌떡 거친 벌떡 나의 화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원칙하고 날 나의 화도 주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얘기 원합니다 오늘이 모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말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말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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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중에 글쎄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어디에선지 갑자기 이렇게 찬송을 할 때는 화가 날 때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찬송을 못했어요. 목사님 화났나 봐. 막 이럴까 봐.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찬송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왠지 그냥 기쁠 때면 저에게서 이렇게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화가 날 때 화를 참아야 될 때는 제가 찬송을 하더라고요. 화를 안 내려고. 그런데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대개 제가 평소에 불렀던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나오는 그것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세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땅을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짓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땅 위에 짓는 사람 이렇게 비유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굉장히 아는 척하기 좋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별로 안 와닿으세요. 또 마태복음에는 창수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홍수가 나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탕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다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제가 NIV 영어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put them into practice라는 말씀을 들은 것을 put them into practice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이 되었는가? 교회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런 게 있어요. 묵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암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을 필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성경 암송이 너무 좋아. 매일 성경 암송을 해.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느라 말씀대로 살아갈 시간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성경 필사를 매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청성스럽게. 자녀들에게 성경 필사를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는데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느라 말씀대로 살아갈 시간이 없어.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보니까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그건 마치 장식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변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봅니다.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또 우리 교회는 요즘 1대1 제자 양육 열심히 하는데 나 양육 받았어. 나 양육생이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들 신앙의 장식품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양 대적점에 서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세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세인들이 그들의 삶에 실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는지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그들의 의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로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실천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올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장식품이 아니라 너희들이 put them into threats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거를 적용하고 살아가는가 지난 열광에서 열망으로 가는 시리즈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 보면 9장 23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데서 갈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사역의 전반기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리듬, 피로를 채워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제자의 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만나기 위해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그들은 떠나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에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혹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거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이 물음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초가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 보면 6장 48절에서 4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한복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기립하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 기억 안 나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그 시대의 풍습으로 보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12주 설교 시리즈를 하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한 책이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집을 짓는 이 비유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이스라엘은 아주 명확하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성지순례를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두 번은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기에 가보고 우기에 가봐야 된다. 이스라엘의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한 번만 갔다 오고서 성경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건기에. 건기에는 진짜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정말 황량합니다. 푸른 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비가 하나도 오지 않으면서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언제 짓냐면 건기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집을 짓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딱딱하게 굳어진 땅, 거기에다가 그대로 집을 지으면 집을 짓기는 쉬운데 이제 늦가을부터 우기가 오면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그 딱딱하게 굳었던 흙들이 다 녹아지면서 이게 탕류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집에 이 탕류가 흐르면 거기에 있던 모든 벽돌들이 다 빠져나가고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건기에 짓지만 집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오늘 비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파고 주춧돌을 놓아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 때는 3m 아래까지 파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탕류가 올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땅을 파야 되는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어리석은 건축가는 흙 위에 집을 지을까요? 왜? 쉬운 질문인데? 쉬우니까. 왜? 땅을 파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반석까지 파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쉽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들이 쉽게 쉽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느 날 우리들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종종 보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지 않아요. 왜?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권면한 넷플릭스의 드람,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했던 게 뭐냐면 흑백 요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보라 그래서 제가 지지난 중간 흑백 요리사를 봤는데 중간은 졸고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트리플 스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이렇게 최종을 향해 가는데 그 요리 주제가 뭐였냐면 인생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스토리로 요리를 만드는 것. 트리플 스타가 만든 요리가 크램 차우더입니다. 크램 차우더를 만드는데 거기에 캐비어를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두 명의 심사위원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 그리고 모수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안성재라고 하는 유명한 스타 셰프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램 차우더를 만들고 거기에 캐비어를 넣고 이렇게 맛을 이렇게 쫙 보는데 안성재 셰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크램 차우더에 들어간 캐비어와 동일한 크기로 당근, 양파, 야채들이 그대로 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해줘야 소용이 없어요.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안성재 셰프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 캐비어 크기로 이렇게 야채를 썰어 넣는 저 정성 저거 대단하다. 저는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시는 날이 온다. 우리들은 그냥 대충 신앙 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의 탕류가 흐르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판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우리들에게 온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의 삶의 감동이 되는 것 쉬운 일입니다. 워낙 감동돼. 그리고 감동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다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때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뛰면 어떻게 하라는 신호일까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들이 연결해 나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야거보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민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2022년도입니다. 코로나가 막 끝나갈 무렵 제가 코로나 이전에 약속했던 달라스 지역의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을 갔다 왔는데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주의해야 될 거 이야기하면서 운동도 하고 몸을 관리해야 된다.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태권도 7단에 교회 목회를 하지만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하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하루에 12시간씩 태권도장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운동을 하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와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내가 마스터, 사범이 아니라 나 패스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12시간 동안 태권도 도장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지시만 했지 본인은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은 자기 모습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 말씀을 원고를 쓰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들의 경험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이 수없이 많이 배웠던 우리들에게 쌓여졌던 그 지식들을 우리들이 착각하며 우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자, 유진 피터슨의 성경의 48절부터 49절을 비유의 의도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에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강뚝이 터져 강물이 들이쳐도 그 집은 끔적도 하지 않는다. 오래 가도록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강물이 불어 집에 들어치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완전히 유실되고 말았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얻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어지는 생명의 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실천할 때 우리는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권기에 집을 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파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때 우기가 오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젠지 아세요? 권기해요. 내가 땅을 파는데 이걸 내가 왜 파고 있지? 내가 너무나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파야 되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말씀이 맞고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면 타라는 거예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반석 위에 우리들의 집이 지어질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을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으로 느껴졌을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동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제가 수년 전에 여우수와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새벽교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일주일의 설교였지만 제가 은혜 받고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우수와 6장에 여우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난을 점령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시는 얘기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들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 여우수와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우수와 6장 10절 여우수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우수와는 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음성을 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을까? 마지막 날에만 외치라고 했을까? 상상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 날 한 바퀴. 성경에 보니까 첫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의 오른쪽 귀퉁이가 약간 무너졌더라. 둘째 날 돌았더니 왼쪽 귀퉁이에 금이 갔더라. 셋째 날 돌고 났더니 문짝이 갈라줬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닌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우수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바퀴를 돌았는데 변화가 없어. 이거 우리 정말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여우수와가 너희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너희들이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곱째 날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걸 꿈꾸고 있나요? 마지막 날의 기적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믿음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일곱째 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6일 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6일을 지나지 않았다면 7일째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거 믿는가? 우리들이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이 땅을 파내려가는 시간 반석에 이르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들이 견뎌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오사할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굉장히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시금석이라는 표현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들에게 뜨거웠던 순간 어떤 역사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묵묵히 우리들의 말씀을 순정하며 지켜내야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갈 때에 우리들에게 탕류가 흐를 때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에 말씀의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인생에 탕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지금 탕류가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탕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시기죠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넘겨주면 청년 설교는 청년 또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본인이 소화해서 합니다 청년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반석 위에 짓는 집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 생각이 났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탕류가 흘러서 허물어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리모델링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딱 이것만 또 떼어서 하면 분당의 리모델링 제가 얘기하는 사람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겠구나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놓아보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 내려가 보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보다 그 순간을 참아냈던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김종륜 목사님 파송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종륜 목사의 목회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반석을 넣는 여러분들의 삶에 선명한 하나님의 흔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든 찬양하든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학생들ungs came together 고백하는 기ğer 고백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고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웠던 인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인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아버지의 믿음에 두려웠던 인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인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자 믿음으로 이 땅을 타야 되는 시간들 그 시간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웠던 인자 우리 하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인자 영호하나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도웨어 일어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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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회복이 충만 estado